아유 드디어 회사가 끝났구만 아유 집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음흠 오오오 길고양인가 저거 나비야 일로와봐 이쪽으로와봐 좋은 아저씨야 도망가버리네 아유 고양이들의 마음은 도통 모르겠다니까 동물들 동물들 중에서 고양이가 제일 어려워 어 바둑아 아빠 왔다 오늘도 집을 잘 지키고 있었구나 역시 강아지가 짱이란 말이야 하지만 그 고양이도 그 뭔가의 매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집에 아무도 없지? 뭐야 요리야 뭔 소리야 이게 여보 무슨일이 있어 여보 아유 짜보 어 뭐야 어 여보 왔어 어 어떻게 좀 해봐 이거 고양이 아냐 이거 짱이 없지 어 이거 뭐지 여보 우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있는 거야 어 다가오셨지 요리야 뭐 어디서 고양이를 갑자기 데려왔더라고 아 여보 근데 고양이 알러지 있어가지고 고양이 되게 싫어하잖아 어 그러니까 아 다가오지마 다가오지마 나한테는 다가올 생각도 하지마 아 요리야 이거 고양이 어디서 어디서 갖고 온 거야 이거 어 유치원 갔다오는데 누가 상자에 넣어놔서 주워왔어 어 그 그래 어 이거 고양이들이네 이거 아 이거 근데 아빠도 말이야 고양이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이거 잘된거 아닌가 이거 그치 아 아 아 근데 요리야 우리 고양이 못 키울거 같은데 어 우리 여보가 고양이를 많이 싫어하거든 저거 근데 엄마 바둑이 데려왔을 때도 저지 않았어? 어 그래 아 여보 우리 고양이 키우면 안돼 나 고양이나 키우고 싶었는데 했나부터 아휴 나 고양이 알러진다고 벌써 근지근지거리는거 같은데 아 아 그럼 나가있으면 되잖아 어 그 고양이는 요루로 방에서만 키우기로 하자 어때 아휴 아휴 알아서해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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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고양이 이거 되게 귀엽다 요리야 이거 어 그치 짱 귀엽지 바둑이보다 더 귀여운거 같애 아니 바둑이도 귀엽지 하지만 어 이 고양이 옛날부터 키우고 싶었는데 이거 이거 어 너무 좋은데 고양이들 잔다 지금 음 너무 귀여워 근데 고양이들은 뭘 먹지 고양이 사료를 먹겠지 사료를 먹어야지 건강하게 클 수 있다고 했던거 같애 음 그러면 아빠 내일 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어 토요일이니까 내일 그 펫샵에 가가지고 고양이 사료 사올까 같이 응 사와 침대도 사오고 배변판도 사와 그러자 그러자 우리 그럼 고양이 키우는거다 그래 그래 어 어 어 야 이거 고양이 이거 키우는거 아닌가요? 신나는걸 호호호호호 아, 오늘은 고양이 사료 사는 날! 사는 날! 야, 요로야 빨리 가자 우리 고양이 사료 사고 고양이한테 필요한 걸 좀 사자! 어? 여보 어디 가? 아, 나 이거 고양이 사료하고 고양이한테 필요한 거 좀 살려고 아, 여보 가지마! 아, 왜 가지마 고양이들이 지금 많이 배고파한다고 우리 애기들이 많이야 왔어 왔어! 아, 아까 보니까 주인 있는 고양이인 거 같은데 주인을 빨리 찾아주고 그냥 빨리 보내버리자 고양이... 그런가? 고양이... 요로야 이거 고양이 이거 주인 있는 고양이 아니야 이거? 알고 보니까 그치만 여기 앞에 있던 상자에 있었는군 음... 그렇구나 아무래도 주인 없는 고양이인 거 같은데 그냥 우리가 키우자 여보 여보 고양이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은 어? 되게 이쁠걸? 아, 이쁘긴 한데 아유... 아유... 그래도 주인 있는 고양이가 확실한데 아유... 아유... 싫어 나는... 아유... 음... 엄마는... 어, 바죽이나 고양이나 똑같은 교물인데 왜 이렇게 싫어해? 아유... 엄마랑 알러지 있다고... 아유... 엄마가 고양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어?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익숙해지면... 알러지도 있고... 그럼... 알러지도 있고 싫어하는 거 같기도 한데 둘 다 아냐? 어쨌든 빨리 고양이 사료를 사러 가자! 가자! 유래유래... 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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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새로 생겼어? 그래 뭐 캐시압이라던데 여기 고양이 사료를 파는 곳인가 봐 들어가 봐 일단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오세요 아 저희가 이번에 고양이 두 마리를 주워와가지고 어? 고양이 좀 키우려고 하는데 고양이한테 뭐가 필요하죠? 고양이를... 두 마리나 주워왔다고요! 어... 예예예... 맞아요 맞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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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면은 뭐... 이거... 고양이를 일단 두 마리나 키우신다니까 당연히 이거 빠질 수 없는 그 사료! 아 사료 사료! 아 이게 이게 사룬거다 사료고 네 이게... 고양이 사료가 또 꼭 필요할 거에요 이게 네 고양이 사료... 오... 네 이거 사료... 아 그리고 또... 고양이는... 네 일반 강아지와는 다르게 똥을 아주 조심스럽게 싸요 어 그래요? 그럼 고양이는 똥을 어디다 싸죠? 그래서 그 전용 배변통이 또 필요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이거 모래 위에다 싸는군요 고양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배변통 위에 또... 그 안에 또 채울 모래도 같이 사야 되고요 아 모래까지... 어... 배변통에다가 모래까지...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는 또... 함부로 또 아무데나 자지 않아요 오오 그럼 어디서 자죠? 그래서 고양이 전용 침대를 사야 됩니다 아 고양이 침대까지 이거... 사람보다 더 안 돼 이거? 맞습니다 이거... 고양이 전용 침대에서 사야 되고 그리고... 고양이는... 아무 물도 마시지 않아요 아무 물도 안 마셔요? 오 네 그냥... 전용 우유가 따로 필요합니다 아 전용 우유까지... 이거 뭐 사람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네네네 그리고... 전용... 그리고 고양이들은... 네... 또 혼날 때도... 그냥 혼나지 않아요 어떻게 혼나지요? 전용 칠찌기 필요합니다 아 고양이 전용 칠찌기까지 이거... 이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고양이 전용 칠찌기 아니고... 사람도 때릴 수 있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고양이 점점 칠찌기까지... 이건 뭐죠? 이건 뭐죠? 아 그리고 이건... 고양이가 정말 잘했다는 것을 위해서 고양이에서 금메달을 주는 건데... 아 금메달까지 줘야 돼요? 이거 뭐 국가대표인데?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는 고양이 공인가요? 아 그게 아니라 이건 몬스터볼이라고? 아 몬스터볼까지... 고양이는 몬스터볼에 넣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침대가 싫다 싶으면 여기다 봉인시키면 됩니다 아 요리야 이거 아무래도 안되겠다 여기 아무래도 이상한 곳인 것 같애 나 가자 집에 가자 근데 이상한 곳인데... 이거 물건은 정상인 것 같애 아 그래? 아 그러면은... 물건 하시지도 않았다 안되겠다 그럼 이거 다 주세요 다! 저희 고양이 키워야되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다 가져가면 되는거죠? 네 아유... 고양이 사료랑... 고양이 침대랑... 채찍이랑... 고양이 이름표랑... 고양이 배변통이랑... 고양이 보리랑... 고양이 사료... 이거 얼마죠? 아저씨? 종합해서... 198만원입니다 198만원... 아빠 가자 어... 여기... 여기... 5만원이 있었는데... 5만원으로 할게요 도망가냐... 야 요리야 도망가... 고양이를 키우기 위해서다... 100만원이면 5만원이야 똑같은 만원인데... 아 요리야 그러면은... 저 고양이 패치업에서 이거 사왔으니까... 음... 일단은... 고양이 응아해야되잖아 응아 그치? 응아해야되... 그러면은 고양이 배변통을 여기다 넣어주자 이렇게... 아 근데 내 방에서 고양이 꿈냄새 완전 많이 나는거 아니야? 아 뭐 같이 살건데 뭐... 그리고서... 이제... 고양이 이름표도... 이름도 달아주자 이름... 이름은... 요루루로 해주자 요루루... 네 요루루... 아예? 얘는... 이제 요루루 동생이니까 요루루 투... 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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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고양이들 자야되잖아... 고양이 침대도 여기다 놔주자... 고양이 침대... 고양이 침대... 됐다... 어 고양이들이 지금 웃고있어... 요루야... 아빠 아빠 사료도 샀으니까 사료도 부어주자... 음... 사료는 이따가 배고프대 줄래... 일단은 고양이 좀 쓰담쓰담 해줄까 우리... 어때? 좋아좋아좋아... 고양이 쓰담쓰담... 어 너무 기분좋다... 아아... 둥가둥가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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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둥가... 어 고양이들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대... 요루야... 좋은거 같은데 기분? 아니 좋아보이는데... 음... 야 고양이님들 뭐를 해줄까... 어 기분좋대 봐봐 웃고있잖아 고양이가... 그건데...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아아... 이거... 고양이 이거 볼있잖아 볼 이거... 아 어... 이걸로... 이거 물음표가 뜨잖아? 그러면 얘가 심심하다는거야... 아 진짜? 어 놀아달라는건데... 이걸 공을 얘한테 주면은... 봐봐... 공가지고 노는거 보이지? 우와... 가지고 논다... 그치 보이지? 자 이렇게 해서... 와 짱 귀여워... 공을 딱 주면은... 얘는 안심심한거 같은데... 야... 야 좀 놀아... 어... 어... 뭐 공 차고 논다... 어 보이지? 어... 너무 신난데... 와 너무 귀엽다... 역시 고양이야... 귀여워...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엽잖아... 아 근데 얘네는 똥 언제 싸지... 내가 밥도 있다 밥도 미리 줄까... 고양이 사료를... 고양이 사료를... 여기다 부어줘야겠다... 애들아... 고양이... 밥 먹어라... 먹으려... 얘네들이 안심심한가봐... 요루야... 위라! 인생의 사료만 봐봐... 그러면은... 고양이 사료는 요루루가 먹자... 여기... 많이 먹어... 어어어... 어어어... 어 고양이가... 어... 고양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있어... 요루야... 귀여워... 정말 귀엽다... 어어... 이거는 우리 여부보다 귀여워... 위라! 엄마 들으면 큰일이야... 어... 밥도 먹고 있어... 밥 먹는 소리가 들리니? 아... 들려... 아... 너무 귀엽잖아... 어이구... 이거 안되겠다 이거... 어... 둥가둥가 튀어줘야겠어... 둥가둥가 둥가 둥가... 보여 유루야... 내 똥 가만히 내 똥... 둥가둥가... 너무 귀여워서 그래... 어... 역시 고양이야... 너무 귀엽다... 어... 똥 쌌네 똥 쌌대... 어... 그래... 여기 배변통에서... 어... 똥싸 똥싸 똥싸... 그래... 자... 이 배변통에 앉아가지고... 똥을 쌌... 어... 똥... 똥싸고 있어... 이 귀여운 모습을 봐... 똥싸는 모습을 보라고... 으악... 아빠 근데 똥싸지도... 그렇게 보면 좀... 어... 너무 귀여워... 잘생겨볼거야... 어... 진짜 너무 귀엽다... 어... 그래 빨리 싸... 유루루... 토끼... 어... 그래... 어... 똥을 쌌어... 이 배변통에 똥이 묻은거 봐... 유루야... 너무 귀엽지 않니? 아빠는... 좀 이상하다... 왜... 어... 화이팅... 너무 귀엽다... 어... 안되겠다... 이거... 모래 좀 줄래... 유루야... 모래 좀 갈아줘야겠어... 위에 보고 오른쪽 클릭해봐... 아... 됐다... 모래 좀 줘 모래 좀... 모래 좀 갈아줘야겠다... 똥이... 응... 어... 됐다... 자... 이제 모래를 좀 갈아줄게요... 어... 갈아줬다... 갈아줬어... 자... 그러면은... 어... 음... 이제... 고양이들을... 내가 한번... 교육을 시켜볼게요... 잘 봐... 유루야... 자... 고양이들하고 화나게 해볼게요... 좀 때리자... 그럼 얘가... 얘가 나를 때린다... 막... 보여 보여... 화나가지고... 이 발길질이 보이니... 귀여운... 아... 때리지마... 부딪잖아... 정말 귀엽다... 어... 이 때리는 모습도 귀여워... 오... 얘네가 나왔다... 때리는 거 보이니... 오... 너무 아프다... 이럴때는 채찍으로... 이게... 홍구녕을 내주면 돼... 가만있어... 보이지... 어... 아... 아... 고양이 너무 귀엽다... 근데... 근데 얘 피 달았는데... 괜찮은거야... 아... 이거는... 먹이를 주면 돼... 아... 응... 됐다... 자 요리야 이제... 우리 고양이 한번 이쁘게 키워보자... 알겠지? 좋아... 아... 너무 좋다... 고양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다니... 너무 귀여운 고양이들이야... 오늘도 퇴근했당... 빨리 집에 가가지고... 우리 귀여운... 어... 내 새끼들... 어... 내 고양이들... 고양이 사료 줘야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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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아 너도 이거 사료 먹어라... 고양이 사료인데... 너한테는 인반신 맞을거야... 응... 고양이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다... 아빠 왔다... 하... 요리야 왜 이렇게... 너 표정이 안 좋아... 혹시... 고양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거니? 아니... 아빠... 응응... 우리 집에... 이상한 고양이가 있어... 아빠... 너무 끔찍해... 왕그... 우리 집에... 이상한 고양이가 있다고? 도대체 무슨 고양이가... 어... 아빠... 절대... 아빠 눈과 머리를 위해서... 절대 위쪽으로 올라가면 안된다... 난 너무 충격받아서 오늘 잘 못잘거 같애... 우리 집 위에... 고양이가 세 마리가 있는건가... 그럼... 아니 아빠 올라가지마... 내가 아빠를 위해서 말리는거야... 고양이들은 다 귀여워... 무슨 소리 하는거야... 내가 올라가볼게... 어... 고양이들아... 이거... 고양이 사료먹을 시간이다... 고양이들아...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소름돋는 고양이 소리야... 어... 어... 이 방에서 뭐 고양이 소리가 나고 있어... 도대체 무슨 고양이길래... 어... 호랑이 같은건가... 어... 어... 고양이 꼬리... 어... 고양이가 사람이 됐다... 어... 여... 여보? 집사왔냐... 어... 어... 여보... 어... 여보... 왜 갑자기 고양이... 고양이 옷을 입고 그런거야... 왜... 왜... 왜 그래... 어... 어... 여보... 빨리 그거... 뭐하는거야 지금... 어... 어... 나라는 고양이를 대신 키우고... 위에 있는 고양이는... 어... 주인을 찾아주든지... 다른 집으로 보내면 안되겠냐... 어... 여보... 응? 여보는 고양이보다 안 귀엽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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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날 키우고... 어... 위에 있는 고양이는... 보내자... 안돼... 여보... 어... 여보... 여보... 지금... 꼴을 봐... 내 꼴이 왜... 지금... 아래에 있는 우리 딸이... 충격을 받았잖아... 어... 그게 엄마가... 어... 딸한테 보여줄 행동이라고 생각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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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가 그렇게 고양이를 어... 싫어하는데... 어... 알러... 알러지 때문에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지... 그러면은 내가... 그 주위에 있는... 우리 회사 직원한테 물어볼게... 고양이 키울 사람 있는지... 어... 알겠다 냥... 응... 알았어... 여보 그러니까... 빨리 그거 좀 벗어... 빨리 다 질사냥... 아... 우리 고양이들 자리... 있... 있긴 하네... 어... 그래 고양이들아... 어... 아무래도... 우린 많이 정들었지만... 어... 아무래도 안되겠다... 요리야! 요리야? 어... 아... 아직까지 침독이 가시질 않나... 엄마... 그냥... 엄마가... 고양이 키우기 싫다고... 어? 고양이 분장을 한 거였어... 응... 어... 진짜 너무 끔찍했어... 난 진짜... 이번 년도... 돌아와서 본거... 난 진짜... 곤지압으로 더 충격적인 거 같아... 아... 그래...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양이를... 다른 사람한테 좋아야 되겠는데... 음... 아쉽지만... 하여... 그래야겠다... 아쉽지만... 나 엄마 저거서 꿀파이도... 나 그냥 고양이 갖다 줘보며... 괜찮아... 괜찮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여보... 빨리 옷 갈아입으라니까... 아... 알았다냐... 으아아아아악... 어... 우리 고양이가 화났네... 왜 그러지? 아이고... 이거 우리 여보가 고양이를 싫어해가지고... 이거 어쩌면 좋지... 음... 좋은 주인한테 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 좋은 사람 없을까... 어 뭐야... 어... 이 밤중에 누구지... 누구세요... 어 뭐야... 누구시죠... 어... 혹시 흰색... 그리고 치즈 고양이 두 마리 못 보셨나요... 어어... 어... 치즈... 흰색 고양이랑 치즈 고양이라면 우리 집 고양이인데... 어... 이 주변 사라졌는데... 혹시 보셨나요... 제가 잠깐 질문을 연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통하는 거 있죠... 어어... 혹시... 어... 이 고양이들인가요? 어... 이 분이 주인이셨구나... 아... 여기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이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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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고양이들이 이거... 주인을 다시 만난 거 같네... 아휴... 다행이다... 고양이들아... 어... 다시 주인한테 가렴... 그래... 행복하고... 아저씨랑 즐거웠지? 그래... 잘가... 아이고 다행이다... 어... 좋은 주인한테 다시 돌아갔네... 아휴...